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민들 그리고 특히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5%포인트는 상당히 많은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데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6% 상승으로 8월달 상승률이 5.7% 상승률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 원인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만간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다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상승률이 4.5%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월 상승률보다 4.4%, 8월 상승률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 억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스텝을 한다고 고물가가 잡힐까요? 현재로서는 빅스텝을 하는 것이 그래도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분들은 일단은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저축을 늘리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물가가 낮아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채널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환율이라는 것,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75BP 차이가 나는데요. 빅스텝을 단항하게 되면 이것이 25BP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되면 이제 원화로 환산된 원유 가격, 유가도 하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수입 물가도 하락이 돼서 이게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그런 선순환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심각하게 되면 아예 그냥 경기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건데요.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 했을 때 소비와 투자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는 건데 소비와 투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결국은 유발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다른 또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3% 시대로 가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도 봤지만 영끌종들은 굉장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뭐 지금 큰일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 특히 영끌족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영끌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인데요. 기준금리, 창은금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전체 대출자 이자가 이제 6조 5천억 원이 증가를 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7천억 원이나 이자 부담이 이제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전체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같은 경우는 약 33만 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위험, 고위험 가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위험 차 대출 가구들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다 내다 팔아도 본인의 대출을 상환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미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고위험 가구가 약 38만여 가구로서 전체 대출 보유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해서 이제 금리를 점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본인의 소득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이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경제 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다른 보안책들도 같이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고위험 가구의 부실화된 가계부채가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이 돼서 금융기관 부도가 촉발되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고위험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연체가 걸리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로 잡은 그 주택을 경매 처분을 해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특히 고위험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 이 고위험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택 자산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실 채권이 결국은 자신들의 부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정말 한국 경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면 일단 금융기관에게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잠재적인 부실에 대비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일단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30% 내지 40%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들이 부실화되면 그게 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50%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주담대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져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규제 완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혹자들은 취약 차주들, 고위험 차주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그동안 성실하게 어려운 와중에 대출을 상환했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느냐. 이런 도덕적 해의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요. 이런 고위험 차주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2030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세대 고위험 차주들에 한정돼서 뭔가 금리를 갖다가 고정금리로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핀셋 지원으로 한정해서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행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준금리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대 매출로 거의 모든 은행이 유지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좀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금리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일단은 예대 마진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하고 그 차액을 통해서 은행이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요. 이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출을 해 준 것이 만약에 부실화되면 은행에게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 손실의 가능성이 이 예대 마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차주의 경제 내의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대출이 많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대 마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이 예대 마진을 낮추라고 금융기관을 압박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잠재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융기관의 도산 위험이나 이런 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석병원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